아 팬텀 회차 정리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사냥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좀 떨어지고 있는건지 다른걸 많이 해서 그러는건지 아 오늘의 매수 얼마나 먹었는지 3억 3천 한 2천 5백 정도 빼줘야 되구요 한 시간당 5천 정도 먹는것 같습니다 몬스털도 얼마나 잡았는지 궁금하시지요 6만마리정도 대강 1시간하면 1만마리정도 잡고있다 물방울석 어 2개 먹었습니다 2개 먹었습니다 6시간 해가지고 젠소소는 몇개나 먹었는가 어 39개를 먹었네요 1시간당 6개정도 나오고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탈같은걸 제가 좀 많이 요새 들어가다보니까 그런데요 아 제가 어빌리티를 띄우고있어가지고 아 못돌리네 한번 돌려보려고 그랬는데 아 그리고 귀여운 아이템 한번 떨궈주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오늘 6시간으로 마무리하고요 아 내일부터라도 좀 열심히 해야되는데 요새 자꾸 뭔가 이시간대되면 힘이 빠지네 10시간 11시간대되면은 그런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해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